도장제거 도장제거 K사일런트 모든걸 내려놓고 하자 아무 생각없이 하자 인간 매크로 판명 반박시 님마리맞음 비코라띠 고기국기님 만원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녁 접전에 나뽑된사일런트 여기에 대단온만 얹으면 랩픽이님 구독과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많은 산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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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속옷 강화전 아이야 갑봉팅 갑봉싸악 갑자기 뿡대 사일런트 엘리트 가기 왜 이렇게 싫냐 그래도 가야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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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시체로 결정... 엘리트 잡아야... 제거할 돈이 생기기 때문에... 엘리트를... 가자... 아니 걔도 안 잡혔어... 걔도... 아니 쓰레기 게임... 아 너브왕... 너브왕... 이걸 맞네... 첫 턴... 첫 턴에 걔도 잡혔어... 기수도 안 나는 건데... 뭐... 걔도 저거는... 아니야... 우리 걔도가 최고야... 우리 계도가 최고야... 우리 계도가 최고야... 돌리... 돌리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돌리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탈출구 나오면... 탈출구가 더 좋음... 탈출구가 더 좋음... 탈출구가 더 좋음... 탈출구 on 탈출구... Cardcaolar 탈출구 Using 앨ели트를 속ind 원 survived 그램 림마법사 표정 안좋아지죠 실수했다 맹독 썼어야 했는데 맹독 스프를 먹었을때 맞아 사망 고개 뭐야 정말 실망스럽군 너든 빠르든 우리와 함께할거야 개노답 사명세다 깨끗하십시오 하나 더 아하하 실패했네 맹고 빠따레 날린 와 재고 또 왔니? 자 14 갑자기 풍데사일런트 너무 강하다 아직도 당신이 실력으로 듬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디펙트의 상상 시체쏠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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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 가서 제거하고 음 이거 보고 안 돼 늦었어 카드 하나를 제거합니다 고개 예비 신성 신성할만한데 알 만한데 안해야지 결국에 에너지 늘리는거 안나오면 에너지 오예 끝났다 아직 아직 안 끝났다 근데 전략가 강화하면 끝난다 아 아 쟤 언제 잡냐 쟤 언제 잡냐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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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광기? 광기? 아니야. 순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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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해요.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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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ng? 1등... 3균 거지같은 것만 나왔네 요런 애들은 그래도 잡기 편하지 배단원 포션인가요? 아잇 연막탄 그만 주워 살려달라고 연막탄 주네 안돼 언제 잡냐 이거 Generally 그럼 여기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안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안정한 작은 깎아. 왠지 속이 안좋은 차가 끊었다. 어서오. 카카오. 안좋은 차가 끊었다. 아. 안좋은 차가 끊었다. 슈퍼패스트 모드가 있다는 사실에 항상 감싸십시오. 나왔다. 신령. 연금에서 유령의 영상 떴는데 이거 좋은건가요? 단지 속의 유령. 안좋은 차가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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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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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스네골이라도 사나자. 쓰레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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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판 킬... 아유... 아유... 내 손가락... 아... 쓰릉... 왔넘... 영웅 5... 오버킬 콘보 승천 브레이커... 아... 동대 별거 아니구만... 턴당 23방어... 24방어밖에 안주네... 애착베개... 비행기 31힐... 까까 털 0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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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